우리의 전통예술인 풍물놀이를 전승하고 화합하는 장인 제13회 아산시 풍물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문화예술축제인 제13회 아산시 풍물대회가 지난 13일 신정호 야외공연단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산의 전통놀이인 풍물대회를 통해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 풍물단 및 동아리 21개팀이 공연을 선보였으며 대회 순번 추첨, 대회 규정 설명, 오세현 아산시장 인삿말, 본대회와 전체 풍물놀이, 시상식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읍면동 또는 우리 예술단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그동안 지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풍물경연대회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고 오늘 한마당 장치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제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풍요름을 함께 축하하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풍요름을 기약하는 좋은 축제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산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아산지혜가 주관하는 이번 아산시 풍물대회는 우리 문화 고유의 전통 풍물을 전승 및 보존해 건전한 여가선용 활동과 문어 향유를 통한 풍물인들의 화학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경입니다.